자체의 권한을 대리하여 명령 여러분은 공공시설문에 불법정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빼가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공공시설문에 불법정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빼가해 주십시오 이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발생하는 일 저희 드라카즘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보장 드라... 드라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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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드라크... 자해구... 똥이나 먹어라 이 멀에 이들아 자 파티다 괜찮겠지? 속이 안좋은건데 헤헤 쟤깐 놈들이 뭐 어쩌겠어 뭐야 뭐야 너의 동료들이 다 지낸게 말 도망 그 많은 동료들이 다 다인 다인 쥬앗! 가르륵! 저거는... 나한테는 미워! 어떻게 해 보게 해? 난... 나한테는... 나한테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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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가 이 일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해. 그렇군요. 기억은 어떻습니까? 아직도 종종 그 기억이 떠오릅니까? 아, 가끔은. 호출입니다. 카인, 당신을 찾는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카인, 정확한 기억에 잔해가 남는 것은 다른 대원들에게도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. 업무에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라 회사 측에서도 굳이 문제 삼치 않으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. 다행히 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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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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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